어떤 년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넌 내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떡하는지 너의 방안을 정리하다가 내 사진이 혹시 나오면 넌 그냥 짚고 마는지 한창은 바라보는지 또 우울한 어떤 날 비마저 내리고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너의 방안을 정리하다가 너의 방안을 정리하다가 너의 방안을 정리하다가 왜 음 비마저 내리고 빛마저 내리고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 더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잔짓한 마음만 더 생각나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비워둔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널 위해 비워둔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내 마음과 똑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봅시다 아멘